대비자국 고맙습니다. 아니, 괜찮아요. 연인과 함께 오면 더 좋은 연인이 없다 벨레 엠티비 처음 가입했습니다 회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임스입니다 열심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를 강하게 돌고 음악을 끄면 됩니다 한집에 힘 손으로 갈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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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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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계 잡으러 갈까? 살짝 팔 괜찮아 팔? 네 괜찮아요 아 쫄면 어 브레이크를 앞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뒤를 살살 놓으면서 와야 돼 브레이크를 살살 잡아야 되는 걸 잘 안 돼 마지막에 꽉 잡으면 넘어지는 거야 이 손은 내 손이 아니여 이 의지도 내 인지가 아니여 살살 잡아야지 했다가도 각도 보니까 이게 손이 의식적으로 안 굴러길 다행인 거야 여기 처음에 온 건 굴러 조심해야 돼 거의 다 끝났나 보네 어 이제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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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다시 봄이 와서 봄을 느끼만 라이딩 하는게 참 좋습니다. 한편으로는 시간이 가는게 아쉽습니다. 왼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좀 더 쉬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